여러분 안녕하세요 렛잇비에센셜 헤나 헤리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올린 비디오에서 언급했던 저만의 스페셜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디어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스! 작년에 제가 이주를 다녀왔는데 너무 짧았거든요 그 이주가 정말 그리고 또 제가 한여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폭염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한달 빨리 당겨서 6월달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6월달에 간 김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자 저를 통해서 돌테라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께 제가 저만의 프로모션을 제공을 할까 하는데요 첫번째는 바로 돌테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거의 진짜 교과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던 에센셜 책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롤러볼 레시피입니다 여기 보시면 웬만한 평상시에 필요한 레시피는 다 들어있고요 단 영어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있는 영어는 어렵지 않은 영어거든요 그리고 모르시면 찾아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라서 아주 쉽게 10ml 롤러볼이랑 오일만 있으면 코코넛 오일 세가지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돌테라의 아주 유명한 감정 라인들 중에 하나인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터치 제품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인 치어 말 그대로 정말 치어 기운 낼 때 사용하면 좋은 치어 또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은 모티베이트 터치를 둘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얼마 안 남았죠? 4월달에 100pb로 회원을 가입을 하시고 5월달 LRP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100pb 그 다음 6월달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50pb 그러니까 토탈 250pb가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책, 그 다음에 롤러 버틀 레시피 그리고 이 감정 라인, 모디베이트 또는 치어 오일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5월달에 회원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150pb 이상을 하시고 6월달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인 LRP로 100pb를 하시면 총 250pb가 되죠 그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6월달에 200pb 이상으로 회원 가입 시에는 이 롤러 버틀 레시피 그리고 A2G 가이드라고 여기 미국에서 많이들 쓰시는 증상에 따른 이런 프로토콜이 쫙 나온 그런 책인데 아주 손바닥만한 크기인데요 200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거에 어떤 오일을 쓰면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책과 그리고 치어 또는 모티베이트 터치를 드릴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하고요 이 총 세 가지를 6월달 회원 가입 시 200pb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고 이 마저도 6월 25일 안에는 해 주셔야 이것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에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래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적어 드릴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실 때 총 250pb를 타겟으로 해 주시고 가입은 무조건 100pb 그리고 LRP를 50, 100 아니면 150 이런 식으로 총 250pb를 맞추시면 제가 이 선물을 프로모션 제품을 보내드릴 건데 이 책 교과서급인 아주 도움될만한 모던 에센셜 책 그리고 롤러버틀 레시피 그리고 이 터치 치어 터치 또는 모티베이트 터치 둘 중에 하나를 4월부터 6월까지 가입하시는 분들께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아래에다가 내용을 적어 드릴 건데 그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도테라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내 건강을 내가 주도하는 내 주도식 건강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에센셜 워일 텍스트북 여긴 모던 에센셜 북 그리고 롤러버틀 레시피 그리고 감정 터치 모티베이트 또는 치어 오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를 저한테 톡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회원 가입하시고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제 비디오를 눈여겨 보신 분들 아니면 주위에 이런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이 절대적으로 생활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비디오를 추천해 주시고요 에센셜 오일을 쓰는데 아주 큰 길잡이가 될 이 책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비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땡스 워칭 가이즈 바이